올해는 IRS의 예산 삭감과 인력 부족으로 세무 감사를 받을 확률이 낮을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그래도 정확한 세금 보고는 필수입니다. 프라임 뉴스 세금 보고 기획 취재 마지막 시간은 세무 감사에 관해 알아봅니다. 김한일 기자입니다. 최근 적은 금액이라도 카드를 사용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 2011년부터 IRS는 크레딧 카드 회사들과 카드 사용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카드 사용 내역과 판매 세금 보고 내역이 크게 다르면 감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일부 업소들은 종업원들의 TV나 불법 체류자 종업원들의 월급 등 현금으로 지출되는 내역을 보고하지 않기 위해 판매 수익에서 현금 수익을 줄여 보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관한 판매세 감사가 강화됐습니다. 소득에 비해 기부금이나 비즈니스 경비 등으로 인한 공제 금액이 너무 많아도 세무 감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국세청에서 궁금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비즈니스에서 리임버스를 받지 못한 비즈니스 경비를 무리해서 신청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는 국세청에서 그 증빙 자료를 요청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한편 올해 카드 정보와 신분 도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세금 보고 시에도 이에 관한 우려가 높습니다. IRS에서는 납세자 신분 도용 방지를 위해 동일한 이름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로 두 번 이상의 세금 보고를 한 경우 당사자에게 고유 핀 번호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KYCC에서는 올해도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오늘부터 전화로 예약 후 신분증과 W-2 또는 1099 폼, 소셜카드 등을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